유하 자 오늘 영상에서 바로 이야기는 인공지능 알파스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파고 기억하시죠? 그 바둑 몇 년 전에 이스돌 기사가 대국해가지고 4승 1패 전적 거뒀었거든요 근데 그 1승 이후로 어떤 사람도 알파고를 못 이겼다고 하더라구요 그 엄마무시한 알파고 개발사인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번엔 스타2 기반으로 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알파스타입니다 그동안 이제 개발주인건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바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불간 몇 시간 전에 새벽에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알파스타와 사람과의 대결 대전 경기를 중계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스타2 알파스타 AI 프로게이머의 10승 1패 와우 10승 1패? 와 10승이나 했어? 나이도 높은 스타2 정복 수승 시야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자 프로게이머의 패배 아 이건 그거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야를 이제 인간처럼 시야 제한을 걸고 했을 때는 패배를 했다고 하네요 AI 일주일 대전함의 학습 인간 기준 200년에 달하는 시간? 일주일 만에 200년에 달하는 시간이라고? 말이 됩니까? 200년에 달하는 시간이면 이거 진짜 못 이기지 사람 입장에서는 3년전 이세돌 9단을 바둑으로 꺾었던 딥마인드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프로게이머 2명을 이겼다고 하네요 수십분 동안 수백 개 유닛을 일일이 조종해야 해서 이제 AI가 정복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스타크래프트가 딥마인드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하네요 다만 근데 이제 인간 수준으로 이제 시야를 제한한 경기에서는 인간 선수에게 패배했다고 하네요 이게 그니까 앞에 열 경기는 시야를 뭐 줌아웃 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때는 이겼었는데 이제 인간처럼 시야를 가리고 했을 때는 패배했었다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좀 더 볼게요 한번 기사 좀 더 그 경기를 치룬 선수들은 리퀴드 소속이죠 유럽 만화 선수랑 티에로 선수 두 분 다 이제 외국에서 좀 유명한 선수들로 기억을 해요 저도 티에로 이분은 내가 그 현역 뛸 때 스타트 뛸 때 저그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저그 종족인데 이제 알파스타가 지금은 프프전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그가 아니라 이제 토스로 경기를 치렀다고 하네요 알파스타는 인간이 활용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하는데 본진의 입구를 막고 시작하면 프로게이머들과 다른 달리 알파스타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입구를 막지 않았다 그니까 주로 선수들이 선호하지 않는 유닛을 주로 사용해서 이게 뭐 같네요 신기하다 근데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AI가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저도 근데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어요 그 전략 같은 것도 더 많고 게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려울 줄 알았는데 10승이나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스타2랑 스타1과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스타2는 진짜 정말 전략에 따라 이제 게임이 좀 완전 달라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전멸 추적자 그냥 전멸을 그냥 한 대 맞지도 않고 그냥 바로 뒤로 전멸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 싸움에서도 이기기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겨야 될 부분은 전략적인 거 전략적인 거를 해서 이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맵을 이 판이 뭐냐면 그 알파스타가 맵을 이제 한번 시야를 줌아웃해가지고 한번에 보고 플레이를 한 거라고 하네요 일단 스타2는 그거에 전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략을 보고 전략을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 그게 나는 스타2가 스타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전략 게임이에요 진짜로 완전 야 프로브 견제를 때리는데요 프로브로 딱 몇 대 때리고 실드 딱 깎이니까 빼는데 지금 11시 파란색이 저게 그 알파스타거든요 프로브로 살짝 때리고 그냥 빼버리더라고 방금 컨을 하네요 어 신기하네 어 뭐야 이건 또 아 이런 전략도 쓴다고 여기다 뭘 지으려고 하는 건가 일단 추적자 두 마리 여기서 이제 추적자 왼쪽 위에 상단에 보면 추적자거든요 저 두 마리가 드라군 같은 거예요 게이트 나는 이게 신기하다 이게 전략 같은 걸 쓰는 게 AI잖아요 AI가 이렇게 전략 같은 걸 쓰는 게 난 좀 신기한데 지금 어 근데 걸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이거 줬다고 신기하다 근데 그리고 이제 스타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컨트롤 싸움 하면 진짜 이기기 힘들 것 같아 모서넥은 없나 왜 없나 오지 모서넥이 저게 캐논인가 저거 뭐지 저게 건물이 배터리가 있었나 원래 스타2에 아 생겼구나 스타2는 또 이제 언덕에 있으면 시야가 안 보여요 자 올인 컨인데 올인하고 있는데 지금 컨트롤 좀 볼게요 어 뭐야 어 잘 맞고 있어요 일단 잘 맞고 있고 연자를 털고 있고 왜 졌지 이거 아 뚫려서 졌나보네 어 점사까지 어 컨트롤까지 아니 컨을 잘하는데 그냥 약간 좀 느낌이 뭐였냐면 지금 이거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약간 사람 느낌이 좀 나요 사람 냄새 막 그냥 진짜 이거는 컴퓨터다 AI다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어 컨은 이까 어 위에 왼쪽거까지 하나 또 빼면서 컨하고 어 사람 느낌 좀 나는데 방금 오른쪽에서 파일런부터 깨고 이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거야 신기하네 어 이번엔 그냥 개인화면으로 나오네 불사조를 썼고 이번엔 불사조를 계속 쓰네요 그래서 컨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딱 들어가지고 불사조를 때리고 진짜 사람인데 그냥 아니 근데 진짜로 사람처럼 해요 게임을 사람처럼 하는데 이제 실수가 없잖아 그게 대박인거 같은데 컨 그 기세 싸움에서 밀리는데 컨 싸움에서 컨 annex 이거 오우 야 컨 하는 거 hustle 하하 클리즈 personas 이거 안맞아 날라가네 이거 막긴 막네요 불멸자가 있기 때문에 막았지 불사조 쓰는 것까지 이거 막기 좀 버거워 보이는데 불사조로 어떻게 잘 막나요 불사조 뭐야 퀸하는 거 뭐야 돌았네 퀸하는 거 방금 막 하나씩 빠지면서 불사조 하나씩 빠지면서 그 퀸 오셨는데 이게 그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거 보고 좀 느낀 게 뭐냐면 스타1도 이제 인공지능 있잖아요 스타1 그 사이다 그리고 여기 알파스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스타2가 훨씬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퀸적인 부분도 사이다도 좋긴 하지만 여기는 무슨 장난 아닌데 내 느낌에서 지금 좀 그리고 줌아웃 해가지고 한 번에 모든 화면을 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 판에서 이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퀸 자체가 일단 좋아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기본 이제 개념 같은 거를 섞어만 주면은 이게 스타2는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어요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이번엔 전멸 추적자를 좀 보여줄 생각인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전멸 추적자 컨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번에 전멸 컨 한번 볼게요 전멸 컨은 이게 사실 토스들의 기본적인 거긴 해 스타2에서는 이거는 이제 예언자의 스케일로 멈춘 거죠 스테이지 필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전멸 추적자 반복이 어떻게 쓰는지 솔직히 기본적으로 컨 싸움에서는 이기긴 좀 힘들다 그럼 이제 약간 뭔가 전략 같은 걸로 이겨야 되는 느낌인데 오 전멸 오 전멸 오 저걸 또 딱 따로 컨 하는 거 봐 하나씩 저렇게 딱 아니 컨이 좋긴 하네 컨이 좀 오지긴 하네요 진짜로 느낌이 확실히 이 AI는 스타1이든 스타2든 컨은 좋아 진짜 컨이 너무 좋아 얘네도 바로 전멸 되겠죠 바로 또 그걸 또 때리고 도망가는 거 봐 어 근데 이거 불만재가 너무 많아서 이건 막히죠 여섯 마리인데 이거는 안 막히나? 설마? 코나노 거 보소 코나노 근데 이러면서 그 알파스타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면서 지금 불만재 하나씩 계속 잘라먹으면서 열풋이 멀티를 먹었어 그러면서 준비 다 돼 그러니까 커나면서 지금 공업 돌아가지 질러 발업 돌아가지 광장사 발업 돌아가지 뭐 다 하고 있어? 할 거 다 하고 있어 반응도 바로 했을 거고 옵저보 나왔나? 그러니까 이거 어 손가락 하나로 하는 게 아니지 지금 게임은 어? 다크 돌아오네 야 일단은 야 근데 좀 약간 좀 아니 진짜로 근데 이게 이게 뭔 느낌이냐면 방금 좀 전멸 추적자로 약간 좀 까부는 느낌이잖아요 진짜 사람 같아 사람 같긴 해 좀 뭔가 느낌이 되게 잘 까부어 지금 보면은 까부는 거 봐 전멸이 진짜 잘 써요 움직임 미쳤어 아니 움직임이 세 방향에서 지금 아니 팀밀리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상대하는 입장에서 팀밀린 느낌이야 막 세 군데에서 막 저러고 있네 상대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할만 안 나지 이거는 게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만화 플레이는 어쩔 수 없이 올인 때려야 돼요 지금은 지금 상대 알파스타가 지금 멀티온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인 때려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와... 설마 저 셔틀? 아이고야... 난리 났네 진짜 컨에 컨 미쳐가지고 완전 온닛 전멸 추적자로 그냥 이긴 거야 이거 세 방향 세 방향 컨 하는 거 봐 도라이야 확실히 이게 팍스이긴 하네요 제가 계속 봤던 경기들 내용 딱 보면은 그냥 컨에 밀려서 졌어요 그냥 컨에서 압도당했어 그냥 지금도 컨 하는 거 보세요 컨이... 어이구야... 컨이 좀... 그니까 지금 이게 또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컴퓨터가 AI가 저기도 보면 되는 불사조 하나를 찍으면 되는데 불사조도 안 찍고 예언자를 찍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약간 변칙적으로 게임 했을 때는 조금 잘 못... 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좀 대처가 아쉽다? 이렇게 이겼구나 한 판 이기긴 했네요 그니까 나는 내 느낌에 뭐였냐면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그니까 확실히 그냥 변칙적으로 안 해주면 되는 거야 내 느낌은 그래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방금 게임으로 느낀 점은 이제 해법은 있다 그렇게 무조건 이제 사람이 너무 허무하게 지진 않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원래 이제 스타2 스타1 둘 다 솔직히 인공지능 컨 자체에서는 이제 선수가 이기기는 사람이 이기기는 좀 힘든 건 사실인데 이제 변칙적인 게 좀 많다 보니까 스타2 스타1은 그거에 대한 대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려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런 변칙적인 거를 계속 이제 입력을 시키다 보면은 정복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스타1이랑 좀 스타2는 좀 다르기 때문에 스타2는 좀 컨의 영향도 크고 그리고 움직임도 방금 아까 봤는데 움직임도 말이 안 되고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죠 진짜로 이제 병력 조합도 계속 맞추고 하면은 그러니까 입력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스타2는 언젠가 알파스타가 정복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스타1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타1은 제가 사이다랑 해본 결과 그때는 사실 뭐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기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프로키머 입장에서는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상대는 느낌은 잘한다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다 뭐 이런 정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1도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은 결국에 근데 이제 사람이 질까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